야, 재밌어? 얘기를 해야 뭐 하면서, 현서야. 이 언니는 얘기를 하는 거야. 여기는 어디라는 거? 좀 필요하다, 이거. 이게 뭐라고? 침 조금 필요해요. 아, 이게 까는 게 뭐라고 그랬어, 이게? 이거 뭐냐고, 얘가. 이게 지금 뭐야, 이게? 양파요. 마늘 잡았다, 마늘. 아, 헷갈려. 양파, 양파. 양파는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못 들어요. 마늘이고. 저기 안에 있는 게 양파야. 마늘을 어떻게 먹는 거야? 얘기해 봐. 많이 안 먹어, 그냥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. 너 먹을 텐데, 마늘, 너 밥 먹는데, 양념이 다 들어가는데? 지금 맛있어요. 양념에 또 들어가는 건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모든 양념이 다 들어가. 이거 안 들어가면 맛이 하나도 없어. 오늘 우리 장어 먹을 때도. 허연 마늘 있잖아, 알맹이. 작은 거. 그게 있어요. 조금만 씩은 그게 마늘이야.